1,2번 순어 자, 마치 프리미티브 애그리컬처는 많은 원시적 농업은 sales 공유를 해요 strange common pictures는 아주 이상한 흔한 특징 there are very few large plots of land 자, 거의 많은 뭐야 그러니까, 뭐야 커다란 땅덩어리가 거의 없어요 large plus은 땅덩어리야 plus이 땅덩어리 가르켜 land, plural of random은 땅경작지야 커다란 경작지가 거의 없어 퓨가 붙어서니까 아주 적은 큰 경작지가 있어 거의 없네 instead, that이네 each farm 각각의 농부들은 own, 소유에요 several small plus 몇몇 조그만 경작지 scattered 이 패턴들은 흩어버려져 있네요 around the village, 마을 전역에 this pattern 이러한 패턴은 was very common 아주 흔했어요 in medieval england 중세 영국에 그리고 exist today 오늘날까지 존재해요 in part 는 지역에서 this third world 는 3세계 historians 역사가들은 have long 오랫동안 debated 토론했어요 the reasons for this scattering 이렇게 흩어진 이유 which 그리고 그것은 is believed 믿어졌어요 to be the source of much inefficiency 많은 비효율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perhaps 아마도 it rises 그것은 생겨났어요 from the inheritance 는 상속과 marriage 개론으로부터 LH generation 각각의 세대에 있어서 the family blood 가족의 땅을 is sub-divided 는 다시 나눠져 서브가 밑이야 다시도 나눠져 among the hails 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so that 그래서 the flood 땅덩어리는 비칸 타인이 조그맣게 되겠죠 아들이 3명이면 3명으로 쪼개지니까 marriage 개론은 bring 또한 운반해요 widely scattered the flood 늦게 흩어진 땅을 into the same family 똑같은 가족 속으로 또 운반해 주겠죠 this exploration 이러한 설명은 support 고통 받았어요 말이 안 맞아 이런 말이야 because 왜냐하면 it seems to assume 그것은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abominable irrationality 한 행태 irrationality 는 불합리 비이성의 한 행태를 가정하는 것처럼 보여 비이성이 뭐냐 그렇다면 왜 why don't the villagers 왜 마을 사람들은 purely adequately 주기적으로 exchange 플러 땅덩어리를 바꾸지 않았는가 amo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to consolidation 정리하기 위해서 their holding은 그들의 소유물을 정리한다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인간으로서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하고 놔뒀을까 이런 비 논리를 가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인내버터블리는 불가피하게 this problem 이 문제는 어트랙트 끌어당겼어요 the attention of the economist and historian 역사가이자 경제학자인 단 맥크로키 자 이 사람의 인스틱트 본능 인스틱트 본능 컨스트락팅을 건설한다 인젠니어스는 독창적인 경제적 엑스플로레이션 설명 독창적인 경제 설명을 건설하는 이 사람의 본능은 is unsurpassed 는 능가할 사람이 없어 unsurpassed 는 능가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의 관심을 끌어당겼어요 자 instead of asking 묻는 거 대신에 what social instinction 어떤 사회적 기관이 let 초래했는가 such irrational behavior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렇게 묻는 거 대신에 맥크로스키는 asked 물었어요 why is this behavior 왜 이 행동이 rational 합리적인가 왜 이 행동이 합리적인가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자 그래서 봐보세요 careful study 는 주의 깊은 연구는 dead in 그를 이끌었어요 to conclude 결론 내리도록 it is rational 이것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이니까 중간에 가로는 뒤에 힌트가 크다 대체 자 뒤에 보면 엎 포머 엎 부터트림으로서 파머 농부는 기업자 단념할 수 있어요 some potential income은 일부 홍수가 난 지역의 소득은 단념하지 그제 인엑스체인지 폰은 교환으로 어 자 어 갸런티는 뭔데 보장을 교환으로 어떤 보장 자 he will not be wiped house 그가 파괴되지 않채 와이프하우스 휩쓸가다 이 말이야 휩쓸리지 않게 되는 보장이제 바이오 로컬 디제스트는 뭔데 자 한 어떤 재난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게 될 보장을 뭐야 교환으로 해서 그제 자 나머지가 살아남는다 이 말이야 잠재적 일부 소득은 단념할 수 있다는거지 그럼 결국은 자 위에 보면 자 위에 보면 맥크로스키는 물은거야 왜 이 행동이 합리적인가 그는 그의 연구를 인도해서 그가 결론 내리도록 그건 합리적이지 왜 그것은 일종의 밑에 보니까 보험 형태가 되지 맞아 맞아 흩어트려서 그래서 밑에 보면 인슈런스가 답이 나와있지 이해됐지 그래서 보험이 이랬다 이 글의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거지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적절한거지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적절한거지 왜 뭐야 왜 땅이 워낙 consolidated는 통합되어 있지않았던가 in the past 는 과거에 이랬지 왜 땅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던가 답이 4번이지 왜 병충해나 아니면 뭔데 상황에 대해서 재난이 났을 때 부분적으로만 당하기 위해서 이해됐지 오케이 when i studied my teaching career 내가 가르치는 직업을 시작했을때 at age 25 25살 자 colleague 어떤 동료 who was about 에리얼 졸드는 여덟살 많은 동료는 took me 나를 데리고 갔어요 under his wing은 그의 날개 밑으로 이 말은 나를 보호해줬다 이런 말이야 i felt honored 나는 영예를 느꼈어요 because 왜냐하면 he 근데 he는 누구야 여덟살 많이 먹은 동료제 자 왜냐하면 그는 여덟살 많이 먹은 동료는 was outstanding teacher 뛰어난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i knew 나는 알았어 i could learn 어라 나는 많은걸 배울 수 있다 from in 그로부터 he took the time 그는 시간을 냈어요 to point out 지적하는 시간 13컷 i was doing wrong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시간 그리고 explained 설명했어요 what what some of my students 자 대학생 중 일부가 무엇을 didn't like about me 나에게 좋아하지 않는가를 설명했어요 i always appreciate 나는 항상 his criticism 그의 비평에 고마워했고 그리고 worked hard 열심히 노력했어요 to improve 개선되기 위해서 in these areas 이러한 지역에서 개선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어구를 찾아야돼 항상 자 내용이 됐든지 단어가 됐든지 반복어구를 찾는다 첫번째 두명의 우정에 뭐가 이 두명의 우정에 뭐가 발생했을까 이게 뭘까 도무지 모르겠지 자 as i began the 6th year of my career 내가 내 경력에 6학년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교수진은 또 합류당한대 받거나 it didn't stop there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대 D번 그래서 상황을 보면 시로 가야돼 그래서 보면 내가 6년차 시작했을 때 경력에 자 our faculty 우리의 선생님 교직원은 was joined 합류대역 자 by team Hansel who had transferred 정근왔네 from another school 또 다른 학교로부터 it was obvious from the first year 첫애로부터 명학교였어요 대디야 he 이때 he는 누구냐 이 새로운 Hansel 선생님이제 팀 Hansel 선생님 자 그래서 이분이 뭔데 이분이 immensely popular 뭐없이 인기가 있구나 with a student 학생들에게 그건 명확했네 자 still learning myself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I wanted to see 나는 알고 싶었어요 what is mad was 그의 인기 비결이 뭔지 it didn't take long 그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to find out 찾아내는 거 why team 왜 팀 선생님이 so effective 그렇게 효율적이고 so well liked 왜 그렇게 조항을 받는가 찾아내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with a student 그의 학생들과 instead of emphasizing 강조하는 거 대신에 대한 mistake 학생들의 실수를 휘! 그 선생님은 새로운 자 Mr. Han 선생님이네 그럼 결국은 1번만 틀렸네 그죠 1번만 최초 8살 많이 먹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4의 답은 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보자 He 그분은 자 그럼 봐보세요 학생들과 더불어 학생들과 더불어 자 학생들과 더불어 Instead of emphasizing 강조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실수를 그는 emphasize 강조했어요 Either what they did right 그들이 정말로 옳게 한 것 혹은 what they could do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만 항상 강조를 한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만 강조를 한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만 강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우정이라 있으니까 아직 이 말은 성립이 안돼 그래서 뒤로 가야돼 자 그러나 I didn't stop here there 나는 자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상황이 있어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팀 선생님은 always had something 항상 어떤 걸 가져 good to say to me 나에게도 말해주는 어떤 거 역시 He pointed out 그는 지적해 all the thing 모든 거 내가 잘하는 거 그 선생님은 said 말해 그가 나를 찬양한다고 for my dedication The effect of all this 이 모든 것의 효과는 Was that dead 이하예요 He helped me 그는 나를 도왔어요 To see something 일부 것들을 보도록 어떤 것들 That had never gotten my attention before 결코 전에 나의 관심을 찾지 못했었던 어떤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왔어요 즉 What I was doing right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 Both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as a person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 즉 결코 내 관심을 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것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은 도왔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훈달락으로 가요 비로 What became of these two friendships 이 두 우정에 뭐가 발생했을까 Sadly 슬프게도 The first 첫 번째 one 우정은 Ended 끝났어요 After many years Most of his criticism 대부분의 그의 비평은 It grows rich 보다 그 우정은 풍요로워져요 As we grow old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I can still count 나는 여전히 의존해요 Timmy To give me 나에게 리피트 사기양양을 주기를 리피트는 사기양양을 들어올리다 자 Whether I need one 내가 그 사기를 하나 필요로 하든 아니하든 사기양양을 나에게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Hey 선생님은 Still remind me 여전히 나에게 생각나게 해요 About what's good in the world 세상에서 정말 좋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what's good in me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항상 해줘요 자 그래서 43에 답이 3번이니 자 그다음 45에 일치하지 않는 건 몇 번이야 이런 말이야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내지 못한 건 찾아 냈지 항상 긍정적인 것만 말하지 맞니 어 항상 긍정적인 것만 말한다